박보검! 네 아우 그리고 또 연기대상을 둔둔하자 시켜주셔서 드립니다 MC님들 기운 나시게 큰소리로 한번 많이 해주세요 잘생겼다! 아... 대상에나 등장하신 분들이 세 분 모여계시니까 놀러 계시는데 가까이 한번 서 봐요 가까이 가까이 한번 서 봐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쪽 계신 분들께 인사드려야죠 감사합니다 나기 받으세요! 나기 받으세요! 나기 받으세요!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많이 웃었는데 어서오십시오 카메라 보겠습니다 자 MC분들 특전이 있으니까요 다시 다운로드 카메라 봐주시고요 왼쪽 카메라 뿅 오른쪽 카메라 뿅 2019년 마지막 판에 손님 satellite 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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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 보유 qualities 노력하겠습니다. 저는 그냥 일단 후보여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이고요. 욕심이 난다면 베스트 커플상 보여주기로 노력하겠습니다. 이제 짧게 한 동자만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. 짧게 한 동자만. 네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.